어둑어둑 해지인 문경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지는 노을 가슴을 짠하게 하네 광화문 사거리석 홍천동까지 전철 두 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반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랑 그 이름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냥 전혀 사는 것이 똑같은 하루하루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겟맥주 한잔 홍대에서 버스 타고 쌍문동까지 서른아홉 정거장 온 좋으면 앉아가고 아니면 웃어도 지쳐서 집에 간다 남편이라 그 이름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고음 밤 되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메모 감사합니다 멈мотря 여러분 지금 준비스 karat